속초시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서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합니다. 속초시는 국가유공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대한 조례 개정이 시의회에서 원한 가결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지급 대상을 늘립니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수급자는 기존 540명에서 850명 정도로 늘어나고 예산은 기존 12억 원 정도에서 7억 4,400만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